내가 사귀었던 사람. 너한테 임시 지키고 널 아프게 했던 그 사람? 나랑 얘기 좀 하자. 너 아직도 그 사람이랑 연락하니? 나는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성공해서 온 거 알고는 아주 몸살이 되는 거 있지? 남자들 마음이란? 그래서? 넌 아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거야? 글쎄.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. 필리핀에서 다 잊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일만 했는데 그 남자가 애걸복걸하니까 흔들리는 거 있지? 너 그러면 안 돼. 그러다 또 너만 상처받아. 뭐? 생각해 봐. 너한테 임신까지 시키고 너한테 임신까지 시키고